아, 이거 뭐 누전이라는데 지식한 상태였다는데요? 왜 밖으로 못 나왔어? 설정에 자물쇠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와서 절다라고 들어왔다는데 이제 아주 재밌게 돌아가네 여성님, 사진에 찍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액을 위한 사람인데요 주님 김성씨가 마지막으로 통과한 사람이던데요 선생님, 일어나세요 뭐예요, 이거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신우주네가 내가 왜 선생님이야? 저는 경찰이었고 가족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도대체 수혜당은 뭐를 든 거야? 아, 타기 뭘 타요? 선생님,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! 당신이 지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다 불러놔주세요